저는 더불어민주 안산표시 경제 노동의 김태윤인데요. 5분 만을 기다려주신 교장님들과 감사드립니다. 저는 오늘 도의회 정책지원관의 평가방식 실패와 개선사항에 대해 발언하고자 합니다. 아시다시피 도의회 국회에서 지방자치권 개정 후에 지난 5월부터 도의회 두 분당 지원관 한 분이 지원되고 있죠. 지난 4월에 정책지원관 1년차 평가를 통해 대학 연장과 해지를 결정했습니다. 지원관 74명 중 재계약이 안된 사람도요. 11명 20%에 달합니다. 상임위원회별 형식지원관 재계약 해지 현황도 봤어요. 건설교통위원회 3명 가장 많았고요. 재계약이 모두 된 위원회가 기획재정, 도시안교육, 기획위원회 3곳이었죠. 다른 상임위원회의 한 명, 한 두 분이 재계약이 되지 않았습니다. 본인의 의원과 지난 1년간 함께 호흡을 맞춰왔던 정책지원관 역시 반타깝게도 재계약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동안 저는 정책지원 충분히 받고 있었기에 재계약 해지가 도저히 이해도 납득이 되지 않았습니다. 이 자리에 적절한 단어가 안 됐습니다만 정말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쓰게 됐어요. 그래서 저는 의사무처의 정책지원관 평가방식 행정 절차가 실패해 정책을 살펴봤습니다. 혹시 이 자리에 계실 분이 있는 가운데 이에 대한 의사무처나 전문위원실 통해 제대로 보거나 자리를 받으셨나 싶습니다. 저희 경우는 지난 2월 중순에 인가요? 사통이 한번 나서 지원관대 감염평가 한 것 말고는 없었습니다. 의사무처는 답변합니다. 지난 1월 8일 의장관회의 간대상담했고 2월 7일 의원대상 문자 발송했다는 것입니다. 살펴보니까 지원관 평가기능 방식과 진행해서 모두 4가지였습니다. 첫째, 정책지원관들의 서열 여기서 상임위원회의 78년 전체의 서열을 말합니다. 를 하는 부분들이 전문위원실에서 전문위원들이었습니다. 둘째, 지원관들의 입법, 정치, 규정할도 홍보분야 실적을 정량한 평가 두 번째였고 세 번째는 정책지원관의 지원을 받는 의원인들 여러분들 부분들이 감염평가 넷째, 정책지원관의 상급자, 동료, 업무 유관자인 직원 감염평가 그런데 특이하게 이 네 가지 사항은 전체 점수나 부분 배점이나 비율이 전혀 없었습니다. 전문위원실에서 전문위원 부서장의 평가 가장 기본이 점수가 돼서 서열이 되는 것입니다. 또한 여기에 상임위원회를 3개 정도 묶어가지고 정책지원관의 서열이 가시적입니다. 지원관들의 실적평가는 동점장의 경우 적용되거나 의원인들이 해주신 평가나 직원들의 평가는 갓적, 아니면 감점으로 적용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정책지원관의 평가에 가장 기본이 되는 부서장 평가서 사주 받습니다. 백전만점의 정책지원관 업무실적 평가 80점, 직무평가 20점. 부서장의 평가 기준에는 지원관의 지원을 직접 받는 의원님들, 여러분들 두 분들의 입장이나 의견이 전혀 없었습니다. 의회사무처리 때 이렇게 답변하죠. 선행, 지방공무원 인사제도 운영시침에 따라 정책지원관 역시 임기대 공무원으로 부서장이 직접 근무평가를 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다만 의회는 노력했다. 사무처가 지난해 12월 행한 후에 지방의 의원이 감염평가의 평가를 지정하는 것도 가능하냐 6번에서 했다고 해서 그렇게 달았다만 그런데 문제점이 있죠. 이는 정책지원관에 대한 기본평가가 아닌 감염평가로 몇 절에 보면 가점과 간점만 반영하는 한계점을 갖고 있었습니다. 저를 위해 사무처의 지원관의 평가방식의 운영에 대한 개선사원 이곳까지를 요청 제안하고자 합니다. 첫째, 넘나 충분한 안내와 설명이 없어요. 둘째, 이번 지원관 평가방식 20%에 가까운 열려면 잘랐는데요. 현재 정책지원은 운영이 과동기인 만큼 앞으로는 재계약해지인은 최소화하지 않겠습니다. 셋째, 정책지원관 평가에 직접적인 정책지원을 받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의원님들 여러분들이에요. 정리가 이에 대한 재계평가 감염되어야 합니다. 그럴때도 현실적인 정부의 인사기장 방식 개선도 지속적으로 욕을 해야 되겠죠. 넷째, 우리 사무처와 전문위원실에서 하는 부서장의 정책지원과 평가하더라도 두 도의원들의 감염병과가 결정적이다라고 오히려 답답합니다. 그럼 이 말이 정확하게 남는 거지 진짜 잘 모르겠어요. 그렇다면 두 의원들어부터 모두 높은 점수 받거나 모두 낮은 점수를 받거나 이런 걸 제외하더라도 한 의원으로부터 높은 점수 다른 의원으로부터 안에서 가는 경우 이런 경우는 좀 살펴받을 것 같습니다. 이에 대한 상처와 부서장의 진단과 부환료 개선이 필요합니다. 다섯째는요. 경기동의 정책지원을 운영할 때 조회의 제공이 필요합니다. 이번 기회의 국가법령 시스템을 찾아보니까 전국의 방역, 기초에 관련된 조회가 30여억이 있었습니다. 조회는 정책지원의 임용과 배치, 직무와 직무수행의 제한, 교육훈련, 근무실적 평가, 비밀험성이 담겨 있었습니다. 전국에서 우위한 정책지원과 가장 많은 곳은 어디입니까? 우리 동의회는 없었습니다. 여섯째, 정책지원과 1년 지났습니다.